K-POP 러블러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례렛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6월 27일에는 저희의 일본 데뷔 싱글 Beautiful Target가 릴리스 이 곡은 제파니스 버전입니다 저희 무대를 보시면 5명 멤버의 다양한 매력과 활발한 모습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무대를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Beautiful Target을 자세히 들으시면 여러가지 효과음이 나오는데요 그 효과음들도 함께 즐기시면 더욱 재미있게 노래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Beautiful Target의 포인트 안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Like It Like It 이라는 부분인데요 자 그럼 다같이 보여드릴까요 5 6 7 4 Like It Like It Like It 하! Like It Like It Like It 하! Like It Like It Like It 네 그럼 드리플 Target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비어내엠프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정! 비어내엠프 되시다!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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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정! 비어내엠프 되시다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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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바이 ф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